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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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옥상이요? 옥상아 선크림 발라내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film 사랑나는 거 아 ek 가고 싶었어.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워. 날씨. 진짜 귀여워. 어 뭐야? 선크라스 뭐야? 나 신발 이거 신고 나왔는데?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워, 날씨. 이거 진짜 귀여워. 뭐야, 선글라스 뭐야? 언니 리액션 진짜 잘해줄 거라고? 선글라스 대박 귀여워. 야, 쪼꿍이. 뭐야, 안정키 왜 이렇게 커? 쪼꿍이. 쇳다리예요? 벌레가... 우와, 햇빛 대박이다. 진짜 뜨거워. 뭐야, 이거? 와, 근데 약간 처음으로 나오는 그림 아니에요, 지금? 자, 저희 침밥 게임을 할게요. 엄지 왜 이렇게 많아? 적어도 돼요? 나는 그냥 많이 넣어놨게. 이거 어떻게 해? 아, 크림 방구? 아, 크림 방구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냥 퍼서. 아, 물을 그냥 퍼서? 숟가락으로. 숟가락 위에 그걸 올리래. 아, 이렇게? 네. 숟가락으로만 들어요? 그런 거래, 그렇게? 와, 진짜. 근데 이거 숟가락 안 부러져요? 상당히 무거운데? 여러분. 나 웬만하면 이런 거 잘 듣는데 진짜 안 들려. 야, 물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해볼래. 나 해볼래. 아, 시원해. 안 돼, 안 돼. 진짜 물 완전 쪼끔하거나. 아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잘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해가 가려졌을 때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줄 서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끌을게요. 네. 언니, 언니 따라가자. 자, 저희 이번에 제한 시간 될게요. 네. 5분. 가자, 가자. 순비야, 가자. 너 두 번째야. 언니 갔다 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줄 서서 가야 되는데. 넣을 때는 그냥 넣으면 되나, 손으로? 잠깐만, 무서워. 아,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 응? 야, 엄지야. 너 되게 잘한다. 야, 엄지 물을 게 많아. 적어도 돼요? 적은 게 나, 적게 하니까. 언니 그냥 적게 해서 빨리 가. 은하, 다음으로 같이. 언니 그냥 적게 해서 빨리 가는 게 나을걸? 서로 부딪치지 않게 조심. 어떻게 가? 일단 빨리 가 봐. 어, 잘 가네. 너무 어려워. 자, 나 이만 간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걸? 와, 손이 가는? 근데 뭔가 가늠할 것 같아, 천천히 가면. 나도, 나도 좀 과감하게 해 보겠어. 아, 이거 너무 오바일. 나는 안 과감할래. 가면서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있나? 서로 안 부딪치겠지? 서로 안 부딪치겠지? 으악! 으악! 다 뒀어? 아, 너무 아깝다. 야, 코 앞에서 엎었어. 너무 아깝다. 나는 그냥 많이 놔둬게. 잠깐,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야, 엄지로 같이. 아, 옆으로 빠져줘야겠다. 얘들아, 물 엎을 수도 있다. 아, 바다 너무 예쁘다. 내가 이거 어떻게 저까지 담궈. 진짜. 어떻게 해, 5분 몇 분이에요, 지금? 지금 2분. 에이? 아, 지금보다. 뭐야, 뭐야. 괜찮은데?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여러분. 네, 네. 제 머리에 벌레 붙었어요. 하지만 전 벌레를 무수하지 않아요. 아, 이 벌레. 제 머리에 벌레 붙었는데 벌레 무수하지 않아요. 아, 이 벌레. 아,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미. 이미 들어가면 모르겠어? 다시 쓸 수가 있어. 아, 엄마. 안 이만큼 가야지. 아, 근데 이게 하면서 약간 노하우가 생기네. 알겠어? 아, 아! 아, 아! 에? 이걸 어떻게 채워? 우리가 조금 조금 빨리 달리면 되나? 스토가 어떻게 끝까지. 미끄러웠어, 여기. 미끄러워, 미끄러워. 달리면 안 돼요? 유저도 달리게. 미끄러워, 언니. 아, 차가워.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있어요, 있어요. 안 되네. 뭐야, 왜 이렇게 물이 샜어. 아휴. 물이 샜어. 갑자기, 갑자기 중심이 안 잡히네. 이거 조금 하면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다. 아, 잠깐 발이 아프네요. 그냥 조금 조금 빨리 하는 게 나을 듯? 손가락 하나로 받쳐. 약간 아침 먹기 전에 맛있게 먹으라고 살짝 노동하는 느낌? 진짜 많이 해보고 싶다. 손가락 하나로 받쳐, 이렇게. 아, 그래도 우리 메뉴 4개 획득. 미미. 그럼 4개면 됐네. 아니야. 1, 2, 1맨 6. 1, 2, 빵빵. 감독님. 저거 뭐죠? 왜? 여러분, 조금만 힘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하가 옆에 바다 있으니까. 40초 남았어. 바닷물을 퍼나르는 느낌 들어. 5개는 할 수 있겠다. 나 지금 많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나, 나까지는 못 가겠다. 여러분, 5개 곧. 바로, 바로, 바로. 됐다. 5개. 네. 아싸. 시원하다. 그래도 우리 잘했다. 아, 아쉽다. 되게 잘한다. 맛있는데. 와, 잘했어. 이제 이상이죠? 아, 바다 진짜 좋다. 와,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이제 메뉴를 조금 횟득을 하셨는지 불러드릴게요. 네. 라면. 김밥. 즙석밥. 매운탕. 물회. 와, 대박. 와, 대박. 과정답다. 마지막은 모둠회입니다. 아, 모둠회 진짜 싶다. 아니, 그래도 완전 풍족한데, 완전? 역시 메모리아 최고. 저희 마지막 모둠회가 좀 아쉬우시면 네. 기억의 퀴즈를 또 준비를 해요. 기억의 퀴즈요? 옛날에 말했던 거를 기억의 퀴즈 맞추기. 아, 그때 엄지, 엄지로 문제를 내셔서.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 엄지도 모르겠다. 2016년!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나 알겠다. 세 개다, 세 개. 리필, 리필. 야, 빨리 해. 빨리 해. 리필, 리필이다. 야, 왜 리필이야? 리필 뭐야? 리필 탄도를 채워주니까라고. 똑같이 은하 씨는 대답을 할 수 없고요. 두 분이 남았을 때 은하 씨가 형태를 드릴게요. 2015년 유리구수 활동 중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만의 강점을 물어본 질문에 은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뻔하겠죠? 팀워크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보고 올게요, 그러면. 팔군무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팀워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건강함? 아니, 이게 2015년이니까 이거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팔군무, 팀워크? 근데! 아, 야, 너 힌트 좀 안 돼. 할 수 있어. 팔군무, 팀워크? 자, 그럼 이름 말하고 건강해주세요. 저부터 그냥 해볼게요. 엄지, 건강함. 두 분은 땡. 아니, 건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팔군무. 뭐라고 해요? 팀워크 한 번 하네. 팀워크 누가 한 번 하네? 팀워크 아닌 것 같아. 팀워크 아닐 것 같아. 맞았으면 은하가 저를 보고. 저요? 여자친구만의 강점. 근데 막 팀워크 이런 거 하는 거야? 사이가 좋다. 막 이런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팀에 소원 언니가 있다. 어, 네. 잘 들었고요. 약간 저희 여자친구는 밝아요. 풋풋함. 유튜브 풋풋함.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안 쓰셨을 것 같아. 네. 뭔가 이런 거 같아. 아, 뭔가 은하 언니는 팀워크라고 안 하고 막 사이가 좋다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두 명 남았으니까. 정답은 아주 근처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 좀 더 해줘야 돼. 아까 맨 처음 쪽에는 칼군무랑 팀워크가 있었잖아. 내가 칼군무 할 때 아니니까 팀워크에 비슷한 거 아닐까? 아니래요. 나 그때 리필 마임 했었잖아요. 언니 잘해줘요. 파워 청순 같은 거구나. 파워 청순. 파워 청... 파워. 건강한 귀여움. 건강한 깜치기. 뭔가 건강한... 이거 완전 잘한 거 같아. 그쵸? 완전 잘했네. 이 귀 넘기는 게 뭐지? 파워 청순. 건강한 아름다움? 인어뷰티? 뭐야? 인어뷰티? 아, 이거 맞는데. 파워 청순 아니야? 파워 청순. 파워 예쁘다. 건강한 귀여움. 언니 좀 약간 다른 걸로 내봐요. 이거 파워 청순인데? 어, 저 파워 청순 해볼게요. 파워 청순. 아닌 거 같아. 아, 나 만들었어. 더 남았어, 더 남았어. 다시 해봐, 언니. 이거 완전... 아니, 언니 나 하나씩 맞춰볼대니까 그 글자... 글자 하나씩 해보세요. 힘. 힘. 파. 건강한. 파워. 운동? 아우. 파워. 엄지씨가... 맞아, 엄지가 거의 다 했어. 엄지가 뭐 했어? 나 뭐라고 했냐? 나 기억이 안 나. 건강한 소녀. 건강한... 아이? 건강한 애? 아, 그래. 건강미! 건강미! 아, 건강미래요. 건강미. 건강 정답입니다. 아, 진짜 완전 이거잖아. 건강. 미. 아, 건강가 나름다움 맞네.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웃었네. 건강 좀. 저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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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또 먹여주셨네. 우와! 우와! 진짜 캠핑 온 거 같아, 무슨 타. 하나, 둘. 대박!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어? 뭐야? 으악! 됐다. 반대로 접혔네? 약간 폴더 됐어. 역시 포켓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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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봐. 진짜. 이거 봐.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니, 그리고 이거 보면서 먹는 게 말이 돼? 너무 이뻐. 대박이다. 바다가 나와? 어, 이렇게 찍어줄래? 귀여워. 여러분, 저는 더 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귀여워. 귀여워. 와! 뜨거워 먹으면 돼요? 바로 오늘 언니 받았나? 나 없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요? 네. 언니, 그냥 먹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까 물을 얼마나 옮겼어요. 와, 맛있겠다. 그것도 한 번만요. 미즈? 음, 맛있다. 뭔가 쌈도 써먹어 봐야지. 나도. 진짜 바다 온 거 같아요. 진짜 아름다워. 어떻게 이걸 보면서 이 회를 먹을 수가 있지? 아니, 바다가 우리 공식색 같아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그렇네. 이게 마치 머리끈 같아. 머리끈. 머리끈 진짜 예뻐. 이건 뭐야? 오징어? 오징어야. 눈쯤이 크네. 와, 매운탕 구겨줘요? 새삼, 멍게, 말미잘. 이건 무슨 생선이지? 아마 이거의 머리? 원래 회 남은 거 여기다 넣어서 끓여 먹잖아. 맞아. 궁금해. 근데 샤브샤브예요? 궁금해. 근데 이거 불을 꺼내가지고. 아, 불 꺼내셔서. 아마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 별로야? 그러면? 마음에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깜빡해. 생각보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바다 색깔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그니까. 원래 비 오는 거였잖아. 날씨가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아, 매운탕 짱인데? 와, 이런 데서 진짜 밥을 언제 또 먹어. 세상 모둠이 없으면 슬플 뻔했다. 진짜. 건강미 고맙다. 다행히 그때보다는 쉬웠어, 리필보다는. 나는 건강미에서 미가 만약에 멤버들이랑 안톤 했으면 피아노에서 도레미 했을 것 같아. 맞추라고. 저희 밥 먹고 뭐해요? 밥 다 드시면. 입수하는 거 아니죠? 진짜? 저희 정말 어렵게 메이크업 헤어 했거든요. 머리 까만 사람 있어요. 아니, 없을 것 같아. 응. 어제. 어제, 어제. 맞아, 어제 아침. 여러분, 음료수들도 물도 있고 이러는데. 맞아, 어제 먹은 식혜도 있고. 알로헤랑 식혜랑 물. 응. 난 알로헤. 맛있게. 감사합니다. 짱. 짱. 맛있게 귀여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나도 해수욕장 가고 싶다. 언니, 여기가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 소은 언니, 바다에 들어가고 싶대요. 진짜 들어가고 싶다. 우리 이번 타이틀 촬영을 멤버들도 찍은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흠! 네. 역할 부담을 하셔서 반체 사진을 찍어줄게요. 아하. 엄마,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안 돼요? 일단 총감도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장소. 장소. 대박! 어렵다. 그걸 어떻게 정해요? 아 진짜요? 근데 헤어, 메이크업, 의상은 다 각자 돼 있어서. 나는 총감독은 신비 추천. 저요? 어울리지 않아요? 소품은 엄지. 소품은 엄지. 소품은 엄지. 엄지 귀엽게 잘 할 것 같아. 소품은 엄지. 나는 아무거나 치켜주라. 맛있어? 응. 이거 좋아해. 그래? 완전 시원은 아닌데. 근데 어차피 우리 찜각대 놓고 찍어야 되지 않을까? 단체니까? 그럴 것 같아. 촬영하는 건 구독만 잡는 것 밖에 없어. 총감독 예린 언니도 괜찮아. 예린 언니가 약간 진행을 빨리빨리 응. 이거 한 번에 빡빡빡 할 것 같아. 불안해. 근데 이미 우리 헤어메이크업도 되어 있지. 맞아. 옷도 있고. 그냥 저만 입고 있지. 사실상 로케이션이랑 촬영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응. 소품이랑. 응. 어떤 역할지? 총감독이라는 건 뭐 무슨 역할이냐? 내가 뭐 어떻게 컨셉을 할 건지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아 나 컨셉 담으보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총감독이 되게 너무 책임감이 커 보여. 응. 나는 막 아이디어 같은 거 내는 건 좋은데 그냥 그게 총감독이 할 일이야. 내가 막 구도를 막 구도를 막 난 덤블링한 딱 그 이 자세에서 딱 찍히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서서? 어. 지구로 든 것처럼?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린이 감독하고 저 조감독하면 안 돼요? 조감독이래. 저 언니 감독하고 아니야 너 아 나 조감독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응. 그냥 눈 감아봐 다들. 아 골라? 그럼 촬영은 제가 하고 싶어해요. 나도 촬영 신비. 나도 촬영 신비. 좋아. 나도 좋아. 잠깐만은 자 몰라요. 나 안 봤어. 네. 나 몰라. 자 이제 하나씩 나눠줄게요. 자 은하 소원 언니 야 근데 나 언니 헤엄했다고 생각했다. 진짜? 근데 나 잘 할 수 있을까? 나 의사? 홍 감독 말을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야외에서 하고 싶지요? 야외가 예쁠 것 같아 근데. 야외에서. 근데 나는 여기도 예쁜데. 여기도 예쁜데. 여기가 예뻐. 지금 햇보치 많이 안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빨리 훅. 총 감독으로서 햇볕을 최대한 피해서. 언니가 단체 포즈를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 개인 없이 단체 구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딱 두 번만 찍자. 오케이. 여기 이렇게. 활짝만 오른쪽. 여기로. 이거 지금이다. 7 6 계속 하고 있어. 2 1 예쁘다 하늘 많아서. 1 2 1 1 1 1 1 2 1 1 2 2 2 2 2 2 3 2 3 2 3 2 2 2 3 3 2 3 2 3 2 2 3 4 5 5 3 4 5 6 5